안녕하세요. 언니 언니 롤리입니다. 저희는 오늘 태백산에 왔습니다. 지금 여기는 유일산 주차장이에요. 여기에 차를 주차하고 지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가시죠. 갑시다. 출발. 갑시다. 지금 현재 시간은 12시 16분. 오랜만에 한 3주 만에 오는 사례예요. 오랜만에 오는 거지? 숨차네? 얼굴이 떨어져다. 얼굴이 떨어져다. 너무 많이 치우는 게 없어. 원래 손가락, 볼둥이, 그치? 그 외에다 괜찮지? 손가락. 난 손가락 마세요. 발도 엄청 잘 씌워. 저 위에 안전이 하얘. 멋있겠다. 돈의 자리 해서. 돈, 차 따는 거지. 아, 그러니까. 지금 양호겠지? 우유일산 1.8km. 천재단 3.8km. 뽀드득 뽀드득. 아 너무 좋지? 눈소리가 우리 첫 눈꽃산행 생애 첫 눈꽃산행 생애 첫 처음 나서 처음으로 눈꽃산행 올라가면 멋있겠다 우리 아이젠도 처음으로 해봤잖아 아이젠 끼는거 엄청 이렇게 해야되더라 아이젠 안깠으면 못 올라가 못 올라가 비탈 있는데 피스 피스 비밀산 1.1 천재랑 2점씩 저희 아까 초인만 추웠지 지금은 그렇게 안 추운거 같아요 날씨가 햇살이 되게 따뜻해서 그래서 상고대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없지 여기 낮에 왔잖아 응 현빈이 신났네 여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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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저ITY가 멋있네 이리형 여기가 여기 눈꽃살어 멋있다 이리형 어 야 이거 나무는 크리스마스 틀이야 그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구독 유미스의 심판아 유미스의 심판아 유미스의 심판아 물사 천재단 1.7km 백두대관 모자 와봐 와봐 오 trillion 오 médi 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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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올라오니까 약간 또 분위기가 확 흘러지네 엉 와... 올라오니까 틀리고 많이 와.. 휴대쌈도 달면서 경사를 계속 올라가네 엄청 추워되고 있어 추워되니까요 안 추워? 추워야 멋있어 추워 얼굴이 추워 그니까 얼굴만 추워 아직 멀었는데? 1.4km라고 가야해 1.4km 5.5km 5.5km 아무처더라 으아 으야 정통으로 와줬다 두 번째 또 단백질 갈아 먹고 있어요 저희가 아무것도 안 싸웠거든요 이거밖에 근데 허기져요 사발명이라도 싸울거 지금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진짜 사발명이나 요기할거 진짜 많이 싸우세요 허기지다 얼었어 이것도 지금 두시에요 두시 그렇게 막 춥지는 않고 그냥 약간 얼굴 볼만 살짝 시려운 정도 응 가자 하아 오오오 이제 규가 터질라 그래 Warsz 천재단 영탈시키 천재단 영탈 7킬로 천재단 영탈 시키 나 못나갔다 잉 우와 야 야, 여보. 우와, 멋있다. 와, 이제 붙어주네. 아, 맛있다. 그치. 그냥 가. 나무들이 신기하네. 나무들이 다 신기해. 신기하네. 이제 전망이 확 트이네. 올라오니까. 멋있다. 마당바위처럼 엄청 넓네. 응. 응. 다 온건가? 여기야? 응. 응. 우와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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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, 저기가 뭐냐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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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저기, 여기 장군봉인가 봐. 봐봐. 여기 뭐지? 천재 달려. 응. 응. 아, 너무 신기하다. 대닉산 천재다. 응. 응. 평소에서 인증을 해야 해? 응. 영 찾An ng boom shadows igui follows. 아, 모르겠어. 저거 인증 해 하는 건가? hagoción 나 see. 장군봉 인증이 할려는 건가? olsale 되고, 서편, 남검데आ Она cursed, 첫번째 도전을 알게 Souza acoustic 된다. ASH 25alı? 저놈은 뭐냐? 한혜가 한혜가 아 그래 한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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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배 컴? 300원 퇴백산 멋있네요 태백산 정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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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유일사 주차장으로 3.7km 다시 저쯤 여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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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춥다 저는 이제 하산합니다 하산 하산 저희 내려왔어요 지금 어두워지려고 하니까 좀 더 추워지는 것 같아요 오늘 첫 눈꽃 사냥인데 그래도 생각보다 엄청 춥지는 않아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제 얼굴 쪽이 좀 더 추워서 얼굴 쪽을 더 따뜻하게 하는 거를 좀 더 준비를 해갖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릴게요 또 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